수지 씨에게 물어볼게요. 수지 씨는 오늘 뮤비스타를 수상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스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. SNS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네, 그리고 지금... KI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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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H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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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아줘 Give it to me, give it to me, oh Come to me, come to me, oh Give it to me, give it to me, oh 비밀스런 말에 KI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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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H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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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HAT HAT 뜨겁게 날 꼭 녹여줘 Give it to me, give it to me, oh Come to me, come to me, oh Yeah Yeah .